두리안. 두리안. 두리안 도전? 두리안. 두리안 두려워. 두리안 두렵죠, 두렵죠. 두리안 두려워. 그러면. 도전. 두리안. 두리안하고 포코넛. 저거 하나. 한국의 고난. 두 개. 잠깐만. 두리안. 제가 짜여 원래 안 먹어. 두리안. 저거 뭐예요? 허용거 뭐예요? 허용거 아니죠?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두리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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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가. 냄새를 그동 못하면. 아. 두리안. 두리안. 이거 어디서 가스낮이가 나요? 와. 이거. 와, 이거. 야, 이거 장난 아니다, 이거. 이게 이렇게 보니까 딱 세 토막 나오네. 소. 중. 대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 해야지. 여기는 어리고 어른이고 애들이 없어, 이거. 정답하십니다. 그쵸,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술래.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술래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진짜 순서대로 가겠는데. 안 내면 술래. 가위바위보. 두 번째구나. 잘 먹겠습니다. 제 환자 짠 걸로. 어쩌다 보니 나이 술래는 됐네요. 빨리 저거. 음미하지 말고 그냥 빨리. 무식하게 먹어야 돼. 알아서 먹어. 천천히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어. 신이 있구나, 신이. 힘드신 것 같은데. 한 번째. 남자답게 봐. 남자답게. 정물도 갔다 왔는데 뭐. 이 정도야. 남자다운 거 세상 필요 없다. 그걸 왜 다 넣어요. 아니야. 어머 나오지? 어머 나오죠? 남자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, 이거 앞에서.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괴로워. 어디요? 한 입에. 한 입에. 한 입에. 한 입에 찐, 한 입에. . 냄새. 냄새 맛있어? 표정이고. 씨는 씨 많이 큰 거예요? 절에 뱉으신 거예요? 다행히 씨는 씨는 엄청 큽니다. 난 냄새를 못 맡잖아. 네, 네. 이맘만 느끼니까. 크림에 설탕먹는 느낌이니까. 네, 질감이 되게 크림 같은 것 같죠? 딱 들어왔을 때 냄새는 양파냄새인데 시즙을 씹으면 약간 부하바맛이 나와봐 마지막에 약간 피넛바툴 같은? 아 그래요?